자, 그럼 링크드 리스트의 구체적인 구조를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. 자, 링크드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. 자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 하나하나가 이쪽의 엘리먼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링크드 리스트는 이 어레이 리스트와는 다르게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엘리먼트라는 이름 대신에 노드 또는 버텍스라는 이름을 더 즐겨 사용을 합니다. 자, 노드는 마디 또는 교점 이런 것을 이제 노드라고 보통 부르고요. 버텍스는 정점 또는 꼭지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둘 다 어떻게 보면 어떤 연결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즉,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여기 점선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바로 하나의 노드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에서는 총 4개의 노드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적으로 이 노드를 표현할 때는 C와 같은 언어에서는 구조체를 이용하고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객체를 이용해서 이 노드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. 그리고 그 노드 안에는 두 개의 필드가 있어요. 자, 필드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변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자, 첫 번째 변수는 보시는 것처럼 저장되는 실제 값이 첫 번째 변수이고 그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는 데이터 필드라고 보통 부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엘리먼트 다음 엘리먼트는 무엇인가 이 노드 다음 노드는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번째 링크 필드라는 변수에 다음 노드가 무엇인가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링크드 리스트의 노드의 최소한의 구성인데요. 즉, 데이터와 다음 노드가 무엇인가를 저장한다라는 것이 이 링크드 리스트를 이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노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그 첫 번째 노드를 찾아서 그 첫 번째 노드를 통해서 이 링크 필드를 통해서 두 번째 노드를 찾아가고 두 번째 노드로 간 다음에 또 다른 링크 필드를 통해서 세 번째 노드로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. 즉, 첫 번째 노드가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정보를 바로 이 head 필드에다가 적습니다. 그리고 이 head는 역시 마찬가지로 변수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이 첫 번째 노드가 무엇인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아주 추상적인 얘기인데 이제 구체적인 동작 방법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인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이 visual.co.net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링크드 리스트의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조회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visual.co.net을 이용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